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분분하지만 결국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마무리되고 나서야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투표 개표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관여할 수 없고 또 속속들이 알기 힘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라의 사정이나 그동안 집권 여당이 해온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미뤄보면 이 땅에서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민심의 현주소와 유권자들의 향후 선택을 짐작해보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3월 29일자 월요일 날 오전 중에 조선일보 온라인판 시문을 쭉 훑어보게 되면 세 가지 기사가 민심의 향배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9년 전과는 다르다. 안철수 지지자 74%포인트가 오세훈 쪽으로 이동했다. 부제를 보니까 조선일보와 tv조선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했고 2012년 대선 당시에 문과 단일화 할 때는 안 지지율이 56%가 문에게로 옮겨갔다.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 가운데 70% 이상이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안철수 대표가 과거 여러 차례 단일화를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중이 안철수 대표의 선택과 함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음을 뜻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문재인의 콘크리트 지지층 40대도 돌았었다. 서울의 40대 정부 견제론이 54.9%를 차지하고 정부지원론 42.4%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이것은 홍영림 여론조사 정문기자가 쓴 기사의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특히 여론조사에서 여권에 그동안 강력한 지지층을 행성해왔던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서울 부산 모두에서 각각 54.9%포인트 45.6%포인트가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당선을 지지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은 현재 집권 세력이 이 정도의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도 40대를 재배하고 전 계층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줄 필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60% 됐다는 것은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잘못된 상태라면 60% 정도의 지지도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나라를 배랑 끝으로 몰고 가야 정권 심판론이 득세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관대하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 이상 얼마나 더 잘못해야 70, 80% 정도의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사는 사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등을 돌린 20대, 4년을 돌아다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 사술의 시작 부분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20대 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불과 25.6%로서 60세 이상 25.3%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4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바로 직후에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4%포인트에 달았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같은 여론조사, 회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율도 49%, 4년 전에 지금은 26%로 반토막 나고 말았다. 20대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는데 어쨌든 핵심 위반 세력이 된 것이다.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4년 전에 문정권 출범 당시의 20대의 지지율이 94% 지금은 거의 25.6%로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격차죠. 반토막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집권 세력의 폭주, 독주, 질주, 폭거는 유권자들을 아무렇게 대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순한 양처럼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집권 권력청의 독주와 무리수와 유권자를 함부로 대함이라는 것이 승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렇게 유권자들을 대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권력이 교체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를 갖고 있을 때 유권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아마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을 봅니다. 집권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지지율이 94%포인트나 되었다는 사설 내용에 사실 입이 딱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좀 제대로 할 수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우친다는 그러니까 비용을 치르고 논 다음에 그렇게 깨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 같으면 비용을 치르기 전에 미리 전후 맥락을 잘 살펴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용 참사, 부동산 가격 폭등, 세금 폭등, 멀쩡한 원전 생태계 파괴하기, 정의의 기초 훼손, 자기 편 감싸기, 거짓말과 윗선과 억지의 생활화, 날아가냐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꼭 겪고 난 다음에야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두 다 경험하고 났어요. 비용을 다 치르고 났어야 반드시 알아야 되겠느냐. 비용 치르기 전에 좀 알 수 없는 거예요. 민심의 이반은 절반의 과업이고 이제 남은 과제는 투표 과정과 개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민심이 그대로 유권자의 표로 또 투표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세상을 살면서 하수는 비용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깨우칠 수 없는 사람일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용을 치르고 나서도 깨우친 사람은 하수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현명하다면 상대방의 그런 저의나 이런 부분들을 비용 청구수와 날아오기 전에 직접 체험을 통해 가지고 고생하기 전에 치르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정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도 좀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비용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미리 미리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그런 위기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 자신에게 항상 다짐하는 것이 제발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합니다. 생각 좀 깊이 하고 삽시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